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붙어있는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에서 어제 3월 7일에 또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요코하마는 가나가와현 최대 도시입니다. 도쿄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서울과 인천처럼 도쿄의 외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3월 8일에 바로 그 요코하마가 있는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규모 2.4의 지진과 역시 관동지역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최근 미해연에서 이상진역까지 발생을 하였으므로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로 보더라도 3월 말까지 경계를 해야 하고 또한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하루 뒤가 바로 3월 3일 초승달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큰 지진으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주 후인 3월 16일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현에서 관측되었고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1월의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도 일주일에 5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에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도 약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가 많아질수록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멸치들 때의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고 오늘 3월 8일에는 이시가와현에서 규모 4.8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시가와현에 대한 방송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오늘 3월 8일 새벽 1시경에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지 약 50분 후에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또 규모 4.8의 진도 4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진도 3이 오늘 이시가와현에서 발생 후에 진도 4가 50분 후에 발생을 또 하였습니다. 이시가와현과 같이 지진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지역 쪽은 진도 3에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강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지진들을 살펴보면 최근 갑자기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동북 지역 미야기현 앞바다 동해 쪽에 이시가와현 오키나와현 호카이도 네무로입니다. 또한 최근 쿠리레구와 일본해구 쪽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근처의 호카이도 네무로 근처의 과거 지진들을 살펴보면 1843년 호카이도 도카츠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네무로반도 해역도 진원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22일에 호카이도 네무로반도 해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이강진으로 동북 지역 이와태은 미야코에서 4미터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호카이도 네무로반도 해역에서 1973년 6월 17일에 규모 7.4의 강진이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강진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발생했고 가옥이나 선박 등이 피해를 받았으며 2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7일 뒤인 6월 24일에 여진인 규모 M7.1이 발생하여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